음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LS머트리얼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LS머트리얼즈 오늘 월요일장 월요일장인데 지금 빨갛게 오늘 어떻게 빨갛게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한주가 시작된 것 같아요 자 이번주에 불기둥 하나 나올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주에는 불기둥 하나 이렇게 하나 장때 양봉의 속깃을 기대를 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자 요즘 좋아요 구독이 자꾸 없다 보니까 영상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죄송하고 결국은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매일 같이 좀 찍어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있어요 왜 오늘 이렇게 분위기 반전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23,6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었다라는 거예요 23,600원 오늘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은 보세요 아침 일찍 순간적으로 내려왔었다 23,600원 9시 2분에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바로 그냥 바로 올라갔어요 바로 순식간에 이것은 뭐다 아침에 누군가는 털어냈다 손절이 나온 상황이고 결국 주가는 순식간에 회복됐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또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순간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누가 기다렸다 세력들은 개인이 투매가 나오기를 결국은 뭐다 버티다 버티다 던져 도망가기를 우리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모습 뭐였다 24,500원 저점에서 순식간에 이거 몇 퍼센트다 10% 10%의 강한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강한 상승을 이끄는 것은 누구다 누구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한다 절대 못해요 이거는 세력들 그죠 세력 주포들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역시 그와 비슷한 흐름 아침에 순식간에 저점 이후에 바로 강하게 상승 약 5% 가량의 상승을 시도하는 흐름도 연출이 됐고 자 오늘이 왜 중요하다 23,600원까지 갔다라는 것은 지난 갭 이렇게 상승했던 이러한 갭을 완벽히 이제는 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날 상한가 얼마? 24,000원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상한가 24,000원 가격을 오늘 깨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 거죠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그리고 오늘 양봉으로 마감됐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이미 팔 사람은 다 팔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존보만이 살 길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버티는 사람만 남아있다 버티는 사람 그죠? 왜? 우리 여기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절대 지금 매도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구간에 산 사람들 여기 3만원을 지켜낼 때 3만원에서 반등 기대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3일 빼면 지금 마이너스 10% 조금 참다 참다가 결국은 뭐다 지속된다 시간이 자꾸 가요 그러면 어떻게 지쳐나간다 지쳐나가 결국 이러한 사람들 최근 3만원에 산 사람들은 이미 지금 구간에서 이제야 떨려나가고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단기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제 소멸됐다 결국은 지금은 뭐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들고 가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누가 외국인들은 또 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 보세요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수급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2월 마지막 10만주를 매수를 했고 이 구간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다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다 장대양봉 하나 터질 거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어떻게 그죠 매도를 하거나 우리 외국인도 결국은 항상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지만 최근에 계속 샀다라는 건 누구나도 잘 알죠 20만주 가량 얼추 20만주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급등 나올 때 아마 외국인은 매도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구간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고 지금 구간은 우리에게 뭐다 타점을 주는 순간이다 타점 급등 나오면 당연히 매도도 해야 될 거고 이와 같은 매수와 매도의 타점들은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자료 자료를 제가 다 준비했는데 LS 버트리얼즈 대응책 대응 전략 자료 어떻게 지금 구간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외수의 관점들 신규 공략 또는 고점에 물려 있다 이러신 분들 추가의 전략 신규 추가에 대한 가격 여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급등 나오면 이번에 매도 매도는 또 얼마에 해야 되는지 정확한 가격 아시겠죠 가격 전략을 여기 다 적어놨고 자료는 상단에 있는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LS라고 아시겠죠 한글로 LS라고 LS 자료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 10배 상승 후속 매집주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다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항상 매집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집 자 지금 현재 우리 2구가 외국인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급등 나온다라는 거 자 우리 최근에 급등한 종목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우리 신성 델타 테이크 이와 같은 종목 매집주 얼마 만원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 이후에 지금 20배 2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엔캠 엔캠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5만원 5만원 라인에서 매집 이후에 지금 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매집주 후속주도 제가 지금 자료로 소개를 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LS버트리얼즈 주가 이미 고점 대비해서 지나고 보니 진짜 5만원 기가 막히게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이었는데 조금 반등 나올 때도 결국은 어떠한 타점들을 주고 또 타점들을 주고 자 지금 구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그리고 뭐다 우리 상장된다라고 했죠 상장 상장이 언제다? 12일날 12일이면 바로 내일이잖아요 또 상장 이슈가 있고 항상 우리 상장 될 때 급등이 나왔다 급등이 나왔어 이것을 잊지 말자 결국은 우리 양봉 하나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날 우리 상당히 중요한 순간들 이러한 구간 함께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LS버트리얼즈 특별하게 뭐 새롭게 나온 이슈 이러한 것들은 없지만 일단은 LS버트리얼즈 과거의 흐름상 항상 지금 보호 예수 물량들 이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죠 여기 여기죠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급등을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이거 물량은 바로 이거죠 110만주 물량 언제 3개월 확양 물량 그죠 15일 1개월 거 나왔고 이제 3개월 확양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물량은 112만주 정도가 나오는데 과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날 이날 항상 급등했었고 우리 바로 장대양봉 하나 물량 나오지만은 결국은 물량 흡수하고 주각도 상승시켜서 결국은 또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 구간은 타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급등시 매도 전략에 대해서 다 자료 여기 정리해놨고 이 자료와 더불어서 10배 상승 후속주 후속주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거 매집주 자료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0배 후속 매집주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후속주 매집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바로 뭡니까 초전도체 관련 추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회사 2차전지 자회사들 많고 그리고 신성 ST도 2차전지 지금 현재 상당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리고 엔캠 종목도 마찬가지로 엔캠도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서 2차전지 전해액 관련 종목이죠 이걸로 지금 상당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리 후속 매집주도 바로 똑같이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차전지 하면은 에코 프로 그룹주들 양극제 관련 종목들 음극제 그리고 지금 뭐다 엔캠 같이 전해액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요렇게 총 4가지가 핵심 소재인데 결국은 순한 순한 매 순한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돌고 돌면서 급등이 나온다 결국은 양극제가 가고 음극제가 가고 전해액 전해질이 가고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들 잘 아시는 뭡니까 IT 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고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한 아시겠죠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 후속 매집주 자료인데 자 회사 어떤 회사이고 기업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보도 자료 지금 현재 수주 관련해서 수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공장 증설 결국은 뭐다 장사 잘 되니까 공장 확대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크랩 자료 이슈들을 요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투자 전략은 뭡니까 바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수 타점에 대해서 그리고 비중 조절에 대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요렇게 타점에 대한 전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매도가 목표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매도 목표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자 앞으로 우리 상반기 그죠 상반기 아직 6월달까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상반기 내로 제가 봤을 때는 못 가도 3배 정도 상승 기대 많게는 5배 올해 몇 배입니까 올해 10배 상승 기대가 되는 이 종목 바로 후속 매집주이고 요거에 대한 자료들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바로 매집주라고 매집주 자료 매집주 자료 요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종목들 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요즘 에브리보 종목도 드리고 있고 CCS도 다 드려서 매도했고 에코 프로 신성 델타 계속해서 다 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 엔캠도 마찬가지였고 신성 CCS 계속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다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주 반도체 종목도 최근에 공략을 했었고 이와 같은 종목들 바로 후속 급등 후속 매집주로서 이와 같은 종목들 결과가 지금 현재 이렇게나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12월에 상당히 급등 수익을 안겨주면서 700% 이상의 큰 수익을 안겨주었었고 이 종목들이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대로 요렇게 LS 버트리얼즈부터 에코 프로 버트리얼즈 요즘 계속 급등이 많이 나왔죠 신성 델타 테크도 3만원 라인에서 3만원에서 6배나 최근에 급등을 했고 이와 같은 실시간 전략은 뭡니까 라이브 전략을 통해서 함께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CCS, CCS도 요즘 상당히 급등이 많이 했던 종목들이죠 1900원, 2000원 라인에서 공략을 했던 것들 요거 다 함께 후속주 계속 공략을 드리고 있고 5073에 7491 이쪽으로 숫자 8번을 함께 보내주세요 숫자 8번 옆으로 비틀면 어떻게 된다? 무한대가 된다 무한대 여러분들께 무한 수익 아시겠죠? 무한 수익을 드리고 싶은 제 마음 숫자 8번 숫자 8번을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무한대 표시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료 매집주와 더불어서 바로 후속주 다 함께 공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매집주, 후속주 아시겠죠? 자료 꼭 요청을 하시고 숫자 8번 요렇게 남겨주세요 8번, 88번 요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